물어 불어져 야 안녕하세요 업어브 뷔. 좋은 아침입니다 갈색 advocacy 에요 갈색 there 왔고 지금은 한 3팀 정도 주차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한 팀 응 있대가 하려는 자리에 딱 들을 갚고 한테문에 중국인들 같은데 아 자 오늘은 낚시랑 조금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얘기가 아침에 해 뜨는 거 보면서 야 월흘린데도 왜 낚시 왔냐 일어나지 않은데 일을 앞전에 계속 하다가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좀 쉬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간만 되면 낚시를 갈려고 해요 아 그래서 오랜만에 지인들 좀 생산도 좀 챙겨주고 이렇게 하려고 해 하거든요 네 여러분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땜에 야 돌아다니고 일도 못하는데 돈도 못 벌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있지 또 하는데 기름값 들도 모르게 하지 않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하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발생되지 않아요 복권에 당첨이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나가서 복권을 사셔야 되요 노크를 해야지 문을 열리고 일이 없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다고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생선 싸들고 가서 뭐 지인들 만났는데 막말로 지인들 만났는데 지인들 뭐 고장난 게 있어 그래서 그거 고쳐주게 돼 그럼 없던 일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생겨요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그래서 집에만 있지 말고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거는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뭐라도 해야겠구나 그리고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그런 마음가짐 계속 있는게 중요하지 에 안 돼 그건 안 돼 아이 그거 하면 안 돼 그걸 힘들어 그것을 할 수가 없어 그거 불가능해 이 지랄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여러분도 필요 날이면 무조건 받아나와서 깨끗한 공기 깨끗한 공기도 좀 마시고 이 뭔 개소리야 아 내가 하려는 전에도 기가 막히게 딱 서 있네 그럼 어쩔 수가 없죠 저희가 제일 좋은 자리인데 저기 서 있으면 풀 뜯어서 저쪽으로 가는 거니까 저쪽이 그 다음으로 괜찮은 포인트니까 여기서는 돈 정말 필요해요 we do we do